쭈욱 내려가도 좋아요 쭈욱 내려가도 좋아요 쭈욱 내려가도 좋아요 딱 그정도 가다가 딱 가면은 밑에는 안 찢어지니까 네 빛되시나? 네 빛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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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기로 말려 버려서 아 그럴까요? 일단 앞머리 좀 더 해주세요 머리카락 안쪽도 좀 해줘야 해요 이럴 수가 지금 칠할 때 보면 여기 안쪽 아 그러네 테두리 지금 칠하시면 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